예능에 필요한 세 가지 능력에 따라 그 능력이 도드라진 멤버들끼리 팀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팀전이구나. 세 가지 능력? 첫 번째 능력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능력이죠. 바로 막강한 힘. 슈퍼 파워입니다. 한 명밖에 없잖아. 눈 파워. 눈 파워. 터루같아, 터루. 우와, 주연 선생님. 주연 선생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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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힘은 났지. 어, 힘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예능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죠. 힘 없는 토크와 화려한 리액션을 위한 슈퍼 목청입니다. 목청. 목청. 세계 대표. 목청이죠. 김종민 씨. 이로 이게 진짜로. 뒤를, 뒤돌면 사실은 다 이기잖아요. 크롬홀리. 아아! 아주 진짜로 좀 더 좁아지. 저는 뒷성. 뒷성으로. 후성, 후성, 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촬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는 부한 에너지. 이 바로 슈퍼 열정입니다. 정은 형이 또 압도하게. 열정은 전해 열정은 캐릭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빗해 동생들 한 명씩 부르는 느낌인데 그러네, 다 형들이네. 그러니까 존경하고 따르는 형 밑으로 가면 되겠다, 다들. 어, 그런 느낌이네. 저희가 그래도 조금 어떤 어필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저기 원하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누구?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아, 저 형 나랑 먹으려고. 아, 저 형 나랑 먹으려고. 아, 먹으려고? 아, 이 형 밥 먹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아니, 그가 어떤 오해를 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한한 사랑을 그냥 보내겠습니다. 아. 저는 분명히 오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까 나 보자마자. 내가 벌써 밥 먹을 준비해. 제대로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김종인 씨 소개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이거 소리야. 형제끼리 모였는데? 지금 잠깐만. 좋았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았어. 자, 3초 세고 돌아볼게요. 셋 다 같이 돌아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이런 녀석들! 셋! 이런 녀석들! 돌아왔어. 뭐야? 바로 오면 내버려 멈춰가. 이겼어. 이겼어. 바로 오면 내버려. 인형이다,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인형. 그래, 그래. 파워 맞아, 파워 맞아. 나랑 같이 하면 돼. 렛츠 고! 오늘은 먹어도 안 찌는 날이야. 하고 있잖아. 밀당이었어요, 밀당. 열정 하면은 사실 정훈이 형 전에 누구였냐? 접니다. 아! 따나리 세 장. 아, 맞아 맞아. 열정은 정훈이 형 전에 저였어요. 이렇게 팀을 먹었습니다. 네, 이 파워 목청 열정에 진정한 능력자들, 찐 슈퍼 히어로 세 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에? 와, 오늘 이렇게? 에? 와, 오늘 그럼 게스트가 있어요? 어, 진짜? 진짜? 오프닝 때 함께한 게스트는 처음 아니에요? 처음, 처음이네. 좋지. 아니, 진짜로? 자, 오늘은 오프닝 때만 함께하지 않고 어? 1박 2일 동안? 진짜? 어? 어색한데 아직? 어? 어색한데 아직? 나도 되게 가리는데? 착싱했네. 왜냐면 얘네들이랑 이렇게 편해진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세포로 들어가는 사람 같네. 소개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게 핵인싸 같은데 나도 되게 낯가리고 욕이 다 낯가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사실은.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어색해지는데. 왜? 아이예요, 아이예요. 밴비티아이 아이예요? 저 아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예요. 완전 내성적. 낯가림이 쉬워가지고. 어? 진짜? 저 낯가림이 진짜 쉬워. 저 진짜 쉬워요, 언니. 지금부터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장기였구나, 이게 또. 능력이었구나. 아니 잠깐 파워하면 누구 있지?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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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민경 누나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봤잖아요. 민경 누나 파워 엄청 세는데? 슈퍼파워잖아요. 그럼.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아닌 거 같아. 오면 차라리 영재 선배는 게 아니에요. 아, 영재 누나? 오. 우리 목청은 내가 볼 때 가수야. 아, 목청은 심지어. 아니야. 심지어. 아니야. 그냥 목청이 요즘 안 좋아. 왜 이렇게 싫어해? 나오는 걸 막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어? 왔으면 가라, 가라, 빨리. 우린 뵙고 싶은데. 열정은 누구지? 일단 열정하면 누구야? 정훈이 형이잖아. 어. 그럼 정훈이 형을 낳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 아버님이 나오시는 거지. 아니, 부자여행에 내가 왜 이렇게 나오지? 신박하다. 아버지가 나오는 거지. 아버님이 갑자기 정훈아. 첫 번째로 모신 슈퍼히어로는 국가대표급 체력과 팀을 가진 슈퍼파워 히어로입니다. 슈퍼파워 히어로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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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주세요. 슈퍼파워! 어어... 야. 야, 저거... 대박이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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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일수도 있어. 야, 얼굴이 잘했는데, 윤경이야. 아니야, 윤경이야. 제발, 아메리카, 제발. 제발, 어제도 막혀요. 제발 3일 6일 9일 안 돼요. 아유, 멋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이 나랑 헤어지고 난 못 잊어서 나 닮은 이나 형 만나는 거라고. 와아,less. 오늘 잦은? 우와. 우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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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뭐한거야? 팍스쳤지? 티 내지 말라니까! 팍스쳤어! 그럼 어떡해! 아 정말! 아 진짜! 뭐야 라비 업고 가야지! 어? 업혀야지 업혀! 아 나 업고 가요? 어 에스쿼트 하는거야 괜찮아! 안해! 부러져서! 부러져 붙이면 되지! 걱정하지마! 붙일게 하나! 부러져! 부러져 붙이면 돼! 아 내가 엄청 세 근육이 이래! 아 그래도 어떡해! 아 내가 업는게 편해! 그래 니가 업혀! 니가 업혀! 아 그렇지 마! 아 그렇지 빼요! 자 하나 둘 셋!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멀리! 얼굴 가는 데 딱 넣었어! 아 그럴리가요! 파워가 지금! 굉장히 잡혔다 이제! 파워가! 이번에 모실 슈퍼히어로는 바로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독보적인 텐션을 지닌 슈퍼 열정 히어로입니다! 독보적인 텐션? 슈퍼 열정 히어로!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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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쿼트 쇼핑! 에스쿼트! 아우 밝다 잘 봐! 내가 저래? 왜? 제대로 안 들어가! 누구야? 뭔데? 왜 안 보여! 인생 1주! 아우! 덤블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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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터 오르네! 벌레벌벌! 벌레벌! 벌레벌! 아우! 드디어 온대! 너무 귀여워! 예주야! 안녕하십시오! 와 대박이다! 1박기에서 로맨스를 하시네요! 항상 꿈꾸는 데에.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진짜 신기하게 같이 프로그램 한 분들끼리 지금. 오! 나 오빠와 팀이에요? 저랑 미주랑은 해외를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미주랑 같이 있었죠, 해외에서. 아이고, 미... 아이고, 미... 야, 정훈이 형이랑 약간 다른 열정이네. 내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정훈이 형이 되게 불편해하는 열정이야. 약간... 왼쪽 맞죠? 약간 역결이야. 결이 좀 다르다. 또 왜 그래? 그냥 아빠라고 생각해, 아빠뻘이야. 아버지 몇 년생이죠? 저희 아빠 62년생이에요. 어, 친구야, 친구. 아! 거의 또래, 또래. 또래. 진짜? 오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미주 난리 났네. 물과 둘이 섞이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으아! 잘못된 отправ,